다음은 에코바이올을 가지고 계시는 분 5,300원의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께서는 주식하실 때 몇 가지 사항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에코바이올론 종목을 매매하실 때 제가 항상 이 시간에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무엇을 먼저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BS를 먼저 보세요 BS를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현금흐론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자본변동표 이런 걸 제가 보라고 말 안 합니다 이익력은 처분계산 이런 걸 보라고 말 안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BS 발란스 스위트를 잘 보세요 그 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재무상태판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이게 유동부채를 들어가시면 여기 보세요 단기사체가 나와 있죠 보세요 이 단기사체가 122억이에요 이게 보세요 2021년에도 113억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지금 122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수급상으로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영업이기 지난해 1억의 적자를 받잖아요 영업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15억이고 8억이고 마이너스 1억 손익계산서도 지금 괜히 손익계산서나 우리가 지금 이게 재무상태 보면 이 종목은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주가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에서 가장 기본을 지금 저버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5,3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게 27%짜리 이날 보니까 상한값 들어갔죠 이날 보시면 22%짜리 이날 보면 24%짜리 이날 보면 29%짜리 그렇죠? 이날 보면 14%짜리 이게 보시면 이게가 16%짜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걸 노리고 그때 당시 노리고 매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차트 구간을 놓고 보면 급등이 한번 나오겠네요 그때 나오고 매다하는 전략이에요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ESG 전문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 성장성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이 우리가 매립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 쪽이나 이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추출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에코바이오인데 이 기업은 성장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10억, 20억 나오기가 쉽지 않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반등시 매도인데 5,3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5,3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